안녕하세요. 최승륜 작가입니다. 오늘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실이란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완벽한 진실 아니면 우리가 아는 진실일 수도 있겠죠. 진실에 대해서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물론 완벽한 진실도 있을 거고 물론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진실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굉장히 단순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개팅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했죠. 그러면 이분들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같은 무언가를 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의 주선자한테 하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오늘 데이트가 너무 즐거웠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다. 라고 주선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은 나는 데이트가 너무 별로였고 분위기도 별로였다. 나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죠. 우리가 뭔가 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 공간, 그곳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간, 그리고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견이 다릅니다.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데이트였고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즐겁지 않은 데이트였어요.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대, 아니면 80년대 예전 있잖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아니면 제가 되게 어렸었던 옛날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책에서 공부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어른분들에게 그때 시대가 이렇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시대에 있었는데, 내가 그 시대에 있고 그 시대에서 살아보면서 시대를 겪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얘기도 맞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그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냥 경제의 번영 시기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독재자의 시기에 아무랬던 시기로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신기한 거는 양쪽 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편의 사람들 모두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해요. 뭐랄까, 미래의 세대, 저희가 자신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본인들 때문에 민주화가 왔기 때문에 미래의 세대는 나한테 빚을 졌다. 아니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민주화의 반대편에 사면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내가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미래의 세대는 나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둘 다 틀린 얘기도 아니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쪽 꼰대랑 진복 꼰대랑 어른들은 결국엔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제가 예전에 그런 영상이 있었죠. 우리는 결국엔 모두가 꼰대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자 갑자기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 암튼 진실이라는 거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아까 데이트 얘기도 뭔가에 진실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왜곡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은 되게 아름다워 보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좋아했었던 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더 미화되는 경우들도 있죠. 심지어는 옛날 일들은 아름답지 않았던 일들인데 아름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길게 말씀을 들어볼 텐데 왜냐하면은 자기 인생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서 나의 과거가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과거인데도 그래도 그땐 좋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다른 류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클 잭슨이 살아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루머가 있었죠. 첫 번째로 피부를 돈으로 하얗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게 TV에도 버젓이 나왔었고 공중파에도 뭐 버젓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이 소화성애자다. 거의 전 세계인들이 마이클 잭슨을 성범죄자로 몰고 갔어요. 아직까지도 아마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증거 영상 같은 것들도 막 짜집게 해가지고 보면은 진짜 그럴듯한 거 많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피부색에 대해서 아직까지 흑인의 피부를 백인의 피부로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이 전혀 없죠. 특히 그 당시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텐데 희한하게도 말도 안 되는 사실인데 그게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랬어요. 돈으로 저렇게 만들었나 보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건 뭐건 그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진실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그냥 무작정 믿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그래. 뭔가에 진실이 더 있을 거야.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야. 라는 것에 약간 집착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결국에는 다 아니라고 밝혀진 게 밝혀진 게 많이 있는데 그 정정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이슈만 받아들이지 나중에 그거 내가 뭐 내 인생이랑 상관없으니까 딱히 기억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야, 너 최승윤 그 그림 지금 왜 그리고 있는지 알아? 그거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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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얘기해줬었거든? 그것 때문에 최승윤 거 그리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들은 것만도 몇 개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최승윤이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영향을 준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영향을 준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이제 무슨 소리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몰라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게 제 무의식 중에 반열돼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거를 진실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후에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서프라이즈 같은데 나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서프라이즈라는 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증언한 그거를 바탕으로 진짜 진실은 이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런 비밀이 있었어? 라고 하면 그게 즐거워 재밌어서 그걸 또 믿기도 한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실제로 제가 이야기 했었지만 최승윤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더라. 야 내가 좀 고급 정보 좀 알려줄게. 최승윤이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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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더라. 이런 소문도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헛소문이죠. 왜냐하면은 제 유튜브에 들어오거나 제 공식 채널이나 제 공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들어와서 그냥 몇 개만 확인을 하더라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네? 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정말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그거를 기정사실화로 해요. 왜? 왠진 저도 모르죠. 근데 뭔가 사람들은 뒤에서 이야기하는 진실 그리고 뭔가가에 진실이 더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진실 같은 걸 진실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따질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들었을 때 그래 그게 진실인 것 같다.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이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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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죠? 넘어가다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갈등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제 얘기를 들으신 분은 아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제대로 판단을 해야지. 하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거를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실들도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진실이 무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무의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루머를 들었을 때도 저 루머가 왜 저렇게 됐을까? 아니면은 제가 그 군대에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을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근무를 쓰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뉴스를 보면은 와 저 사람은 미쳤나보다. 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이랬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영상들이 다 짜집기가 된 거였죠. 근데 음 뭐 그러한 짜집기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신나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어 근데 그렇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도 노무현 시대에 있었고 여러분들도 노무현 시대에 있었는데 노무현이 정신나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진실을 봤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나중에 저는 이제 아 그게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본 사람은 그 영상은 조작된 거였다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몇 년 후나 지금까지는 그렇겠지만 한 수천년이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수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진실이라는 게 과연 계속 남아 있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승리자의 역사로 쓰여지겠죠. 아무튼 이것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명제 데이트 명제 같은 경우 가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빠지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논란은 있었던 적이 있죠. 오렌지가 아니라 어린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감논을박이 있었어요. 오렌지가 맞냐 어린지가 맞냐 아니면 오렌지가 맞냐 다 틀렸어요. 영어 특유한 방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면 절대로 영어를 잘하거나 원어민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지 않죠. 그 나라 사람들만 그 나라의 단어를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오렌지는 그냥 알파벳 오렌지로 읽어야죠. 한글로 어린지인지 오렌지인지 오렌지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맞느냐 뭐가 진실이냐 뭐가 맞는 발음이냐를 따지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약간은 조금 비껴가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왜 진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냐면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이 굉장히 미묘하지만 근본적으로 타고 들어가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건데 그림을 그릴 때도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그림 속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순간순간 굉장히 해야 해요. 하지만 진짜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속단하면 안 되죠. 속단하지 않고 진짜 진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생각이나 작품 활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